네, 국제문제평론가 임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일본의 보도 좀 정리해봅시다. 네, 일본에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이슈와 여기에 물론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일본이 이번 일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측, 그다음에 피해자를 도와서 운동 차원으로 전개하는 사회단체 사이에서 그 모든 문제는 피해자 중심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이번에 사건의 본질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반대 주장 속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을 한다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그 관점에서 관찰도 하면서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유용 등의 의혹이 나오고 있는 윤미향 씨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며칠 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 그리고 정의연의 전신이었던 정대엽은 정신대 문제를 다루는 단체였으며 이들은 위안부의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용수 할머니가 하긴 했는데 이건 사실 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케이신문은 이걸 딱 전하는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보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그래서 일본 언론에는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 그걸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같은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가쓰이로 유명한 분이죠. 개권논설위원인데 역시 26일자 신문에서 칼럼을 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 반일 조직인 위안부 지원단체가 기부금의 행방이나 독선적 운영 등의 의혹이 폭로돼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쓰이로 논설위원은 정대엽은 일본 대사관 앞에 불법적으로 위안부 상을 설치하고 집회 시위 등으로 반일 캠페인을 집요하게 전개했다면서 이들의 운동은 정의의 간판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무도 불만을 말할 수 없는 종교와도 같은 성역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번 사태는 피해 당사자를 무시하고 반일의 열을 올려온 단체의 적폐가 표면화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퀘이 신문은 워낙 보수 언론이고 다른 언론들은요? 마인지 신문 같은 경우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인지 신문은 우리 잘 알려진 것처럼 진보 성향의 신문인데요. 23일자 보도였습니다. 전 위안부나 지원단체를 비판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터부시되어 왔는데 당사자인 이용수 씨가 이를 깼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던진 돌의 파장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이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정의연의 의혹 보도에 신중했던 한국 미디어들은 진보 계열 신문들까지 단번에 검증 모드로 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한 유력지에 전 편집국 간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터부가 없어진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의연을 마지막 터부라고 표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방향성을 정리하는 것은 한국 국내의 문제지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만드는 일은 한일 두 나라가 공유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재난지원금 비교 분석한 블룸버그 통신 기사가 화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는데요. 21일 보도였습니다. 두 나라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특히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는 글이었는데 사실 이 관련 보도가 일본 내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비교를 하는 그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건데 한국의 280만 가계가 신속한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수령에서 그러니까 신청해서 수령까지 시간이 거의 안 걸리지 않습니까? 카드사 또는 은행 사이트 그러면 스마트폰 앱 이런 걸 통해서 몇 번 클릭만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 그리고 나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는 지원금 사용의 경우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빠른 절차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에서 지원금 10만 엔 신청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도쿄 시민 수백 명이 세타카야구의 한 관공소 앞에서 몇 시간을 줄 서서 대기해야 했다. 이렇게 취재 현장을 통해서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신청 다 되는데 일본은 다 줄 서야만 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인터넷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일본에 마이넘버 카드라는 게 있는데 다만 이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넘버 카드의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모를 경우 곤란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주민등록번호 자신의 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마이넘버 카드는 워낙 사용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온라인으로 안 되고 직접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서 줄을 서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수령하는 건 오히려 서류를 종이 서류로 해서 받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류가 집으로 오도록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서류가 어쨌든 집으로 오는 것도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직접 은행으로 가서 줄을 선다?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 지급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가 좀 비슷한 정치적인 절차, 행정 절차를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두 나라 모두 처음에 이 지급을 어려운 사람에게만 지급하느냐 아니면 전 국민에게 다 주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나라 모두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도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데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각 가게 수령에 그다음에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퀵서치 링크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신청은 웹사이트 그다음에 신용카드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도 되죠. 맞아요. 주민센터 가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할 경우에 중복 지급이 또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it 기술로 하면 그럴 위험이 없는데 서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락돼서도 안 되고 중복돼서도 안 되고 이거 검증을 하는 기간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되고 그걸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주거지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건데 5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일본 지자체의 72%가 신청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우편 신청을 통해서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실제 예체하기까지 시작한 지자체는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받고 실제 지원금 지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블룸버그통신은 5월 14일 기준으로 지자체의 약 3분의 1이 온라인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금 배포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여튼 일본 지자체의 72%가 신청 양식을 우편 발송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일본은 우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 인구가 1억 2,700만인데 이 중에서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식별 번호와 연계된 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넘버 카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 핀번호,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 수령 자체도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핀번호를 몇 차례 잘못 입력하면 아예 프로세스의 접근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을 해제하려면 역시 직접 관공서를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한 시민, 도쿄에 사는 한 시민을 취재를 한 모양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10만 엔을 신청하고자 했지만 과중한 트래픽 때문에 결국 시스템이 다운됐다. 그래서 결국 우편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신청 양식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한일 양국의 사전 인프라의 차이로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결국 나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판이한 상황은 결국 서류 중심적이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본보다 IT에 능한 한국의 행정 인프라가 보다 신속한 조치에 적합하고 최신 기술에 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어떤 보도 같이 볼까요? 코로나가 바꿔놓을 세상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한국이 선두적 입장에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ENV 통신이 지난 25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만약 세계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한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에 준비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최첨단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인프라. 방금 그 한일 그거랑 연결되는 거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이라고 하죠. 인터넷 보급률. 99.5%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을 때 일단 1차적인 목표인 방역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대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육과 기업에까지 많은 분야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사회 구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산업 구조,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죠. 코로나19 발생으로 한국은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인공지능 그다음에 고성능 컴퓨팅 리소스.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의료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을 적극 지원했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 진단과 검사에서 의료진과 검사 요원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의 일부 업체들은 그러니까 의료 업체들은 해외로 영업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런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5G 통신 분야인데 비대면 소통이 더 확대될 시대에 5G 스트리밍 서비스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격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이런 건 말하자면 비대면 플랫폼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에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한 커플이 결혼식을 하는데 코로나19로 많은 하객들이 대구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 5G 스트리밍을 이용한 원격 결혼식을 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원격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하객들이 멀리서 그냥 지켜볼 수 있게. 그렇죠. 전 처음에 보고 그렇게 봤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통신사가 현재까지는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 일환으로 현재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5G 이런 걸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재건을 한국에 앞장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소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